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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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국물이 너무 먹고싶었다니까 세상에 맛있겠다! 맛있겠다! 떡볶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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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음~~ 맛있다 엄마 학교 다니기에는 왼쪽 안 해줘 엄마 내가 먹는데 내가 먹는데 면에 국물 제대로 뱉어 맛있다 안 먹고 원래 맞아? 응 엄청 많아 양 줄었다고 은요? 응 배고프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맛있다. 오늘의 맛은 딸기맛. 정말 맛있다! 바삭하니 운lez could be a can of a can of a can of a can of a can Less than a ca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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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oxyeopo bone. 정말 맛있다! 매우 고소하고 맛있다.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참고로 많이 기록했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구독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me and if you're new here and haven't subscribed yet and hitting that subscribe button so you didn't miss any of our upcoming videos until next time take care relax and keep enjoying these videos once we do